오늘 우리 오뎅 잡채를 했어요 오뎅 부추 잡채를 했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오뎅 부추 잡채가 너무 기가 막혀 맛이 그리고 이제 피자가 피자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파인애플 하고 이렇게 올리브 도 들어가고 자색고구마 유자 피자예요 아주 맛있는 유자 피자예요 이제 오뎅 잡채는 어제 우리가 피자에다가 치킨가스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뎅이 들어간 잡채로 식사를 했어요 커피에 잘 어울리는 자색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부추 오뎅 잡채인데요 여기에 오뎅하고 머이 피클이 들어갔어요 머이 피클은 조골세프를 회복시키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자색고구마도 잔뜩 넣고 이제 집에서 텃밭에서 잘라오는 부추를 방금 잘라온 부추를 넣어서 부추 잡채를 했어요 부추 오뎅 잡채죠 오뎅이 한 두 팩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 맛있네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한잔 아침에 밥하고 피자 한쪽하고 또 감자전도 했어요 감자전은 안에 들어가 버렸죠 아까 가른거 보여줘서 괜찮아요 감자전을 한번 꺼내볼까요 감자하고 양파 갈아가지고 감자 부추전도 했어요 오늘 아침 정말 푸짐하게 맛있게 먹었네요